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당당치킨에 뿌링클 가루를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치킨이 판매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후 3시부터 판매한다고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11시, 12시, 2시, 4시, 6시 이런식으로 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동네는 제가 20분 전에 갔는데 1등으로 줄을 섰어요 이정도면 거의 당세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당당치킨 후라이드를 가져왔고요 뿌링클 가루는 제가 인터넷을 보다보니까 허니버터맛 시즈닝이랑 스노잉치즈 시즈닝을 반반을 섞어서 먹으면 뿌링클이랑 맛이 진짜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서 다 먹어본 결과 정말 뿌링클이랑 비슷한 조합을 찾아냈어요 허니버터맛 시즈닝 1, 스노잉치즈 시즈닝 1, 슈가파우더 0.5 이렇게 넣으면 진짜 딱 먹었을 때 오 진짜 뿌링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빡 오는 가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시즈닝 가격이 3만원이라고 치면 30회 정도를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7,990원에 뿌링클을 먹을 수 있다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었어요 진짜 그런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뿌리니까 뿌링클 색깔이 난다 여기 노릇노릇한 거 보이시죠? 여기 먹어볼게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닭 맛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뿌링클은 후라이드에 버무리는 게 아니라 바사클인가? 거기에 버무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인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소스 혼자 만들면 좀 부담되잖아요 친구 한 4명 모아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나누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니까 찹쌀떼만 쓰는게 너무 김쎄요 그리고 vorbere보기에는 좀 더 조금 더 더 넣죠 진짜 김쎄요 이제 이거는 그 맥주 판매를 기울에 빼고 그랬는데 아 그니까 아니, 내가 뭐 안 넣는 건 없지만 아 그렇다고 좀 더 먹음 아 그렇듯 으음... 아! 근데 이거 당당스킨 안에 들어있는 담띠는 좀 별로다 뭔가 좀 아쉽는데요? 아주 misconception 와우 오우 오우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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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내한테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얘기해 달라고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어때? 맛있어. 엄청 맛있지?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 뭐? 가장 매운듯한 그런 게 좀 약한 거 같아. 아마 얘가 좀 매콤하게 염지되어 있었으면 진짜 비슷했을걸? 아니 근데 요것만 발라도 프랜차이즈 느낌 난다. 그치? 와, 역시. 근데 안 짜. 안 짜지? 요렇게 먹으면 딱 맞는 느낌이야. 이렇게 많이 찍어도 그렇게 안 짜. 응응. 그러니까 사실 뿌링클 엄청 자극적이잖아. 뿌링클 진짜 짜지. 근데 얘가 그냥 딱 좋은 거 같고 나는 사실 지난번 당당치킨이랑 이번에 비교하면 지난번에는 포장해오자마자 바로 먹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포장해오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조금 닭냄새가 나는 느낌? 받아 오자마자 바로 먹었을 때는 진짜 괜찮았거든. 에어프라이어 돌렸을 때 그냥 깔끔깔끔했는데 얘는 이번에 좀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닭냄새. 잘 먹었습니다. 야, 오늘 당당치킨에 뿌링클 가루 만들어서 먹어 봤는데 요렇게 먹으면 7,900원인 거잖아요. 끝났다. 솔직히 말해서 어? 그럼 뿌링클이랑 얘랑 뭐가 더 맛있어? 당연히 뿌링클이 맛있지. 고기는 바로 튀긴 거 막 김 펄펄 하는 데다가 시즈닝 뿌려서 딱 주니까 당연히 맛있는데 이거 두 마리 먹을 수 있잖아. 이거 뿌링클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꼭 한 번 해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당당치킨이 아, 진짜 괜찮고 나를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당당치킨만 사러 갔다가 간 김에 짜파게티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중국 당면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새우 과자도 하나 샀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15,800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아직 2만 원도 안 나왔단 말이야. 진짜 괜찮구나를 그때 빡 이해를 한 거예요. 강추. 진짜.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